당진과 보령지역 환경기초시설 3곳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됩니다. 충남도는 당진 고대부국과 합덕하수처리장 등 3개 시설에 20억 원을 투입하고 7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. 연간 생산되는 전력량은 90만 kWh로 주민 천여 명이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. 태양광 발전설비로 연간 400여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나무 3천 그루를 심는 휴가와 비슷합니다.